그 아프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게 그거에... 이건 제가 저 때 한번 해드려요 나는 안 나오면... 아아아아아아아 니가 여기 앉지 그랬어 그럼 옆에 비커먼 분이 있는데? 아이엠 앤처 아이엠 앤처 신삼이야 나도 반자마자 하고 다 아니에요 친구들끼리 재밌게 얘기하세요 어? 앗뜨씨 아이고 그래 아이엠 우리집이 한 번만 서 봐봐 거울 쳐다본다는 미친 한번만 다시 해보자 지금 거울로 비쳐서 보니까 진짜 약간 아이유같아 아이유 아이유? 아이유 아이유 미안해. 나 들어가. 되잖아. 여러분은 지금 혜선 배우의 일상을 보고 계십니다. 이게 바로 생활연기죠? 여러분은 저 오늘 말고 다음에 촬영하는 것 때문에 원래 슈윙크랑 이모드랑 집 싹 다 맞았는데 과연 국가사 오드마을 때 궁금해요. 한 번 해보자. 유대로. 열이허설. 빨고. 액션. 아이씨. 나오고 있는 방법은 어디지? 컷. 뜯는 장. 바라볼게. 오디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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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터진다고? 아. 괜찮아. 제 기회로 터진 것 같아요. 어. 괜찮아. 괜찮아. 소재가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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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찜이. 이런 많은 옷들이 있어요. 제가 스타일링에 자신이 없어갖고 여기 계신 스타일리스트 분들께 저의 착장을 맡겼어요. 그래서 옷을 갈아입기 전에 대기 중입니다. 베르사치. 진짜 화려해. 나는. 난 안돼. 난 못해. 이혼 옷들을 선택을 했어요. 아니 선택을 받았어요.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리고 되게 조용한 편인데 오늘 같이 오기로 했던 친구가 어제 술을 먹느라 못 온다고 해가지고 혼자 어색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. 덥다. 더워. 와우. 시티뷰가 너무 좋아요. 저 멀린 한강도 보입니다. 저거 동호대교인가? 날씨가 너무 좋네요. 날을 잘 잡았네. 갈아입었어요. 여기다가 이제 악세사리랑 신발을 또 얹어주실 예정인가 봅니다. 멋있나요? 이거 어떠세요? 우와. 이게 은근히 생긴 건 이래도 되게 편해요. 편해요? 네. 이거 베르사치 목걸이거든요. 네. 발을 내놓고 앉으세요? 응.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. 네. 너무 좋네요. 네. 네. 이거 자르다 쓰는 거 가져오는 게 좋은 거예요. 저희가 갖고 있는 걸 꽉꽉으로 블러지가 훨씬 더 있거든요. 갖고 와주시면 저희는 색감도 맞으시니까 꼭 이렇게 와주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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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dorsing smart 자. 네. dance 한 번에 여기서 타고 자. 뒷부분부터 갈게요. 밑쪽에号 뒷부분яй Shaori 여기서 너무 뻣뻣고 붙어있는 거야. 긴장하는 건 좋은데 긴장하는 건 좋은데 긴장하는 건 좋은데 음 그런 느낌 자 여기서 시간이 있습니다. 항상 컨텐츠 합니다. 호수는 있어야 돼 태어난 기사님이 보고 싶었던 캐릭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. 특히 살 수 있습니다. 하고 눈은 일어나시고 자 우리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살 수 있는 사람 1 4 4 4 5 6 6 9 8 9 5 9 12 저 이제 갈 건데 저 오늘 이제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끝 자 시끄러우니까 빨리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오디오 카메라 아 액션 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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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시 자 갈게요 바로 갈게요 방신정 방신정 우리도 없어요 가슴이 큰 분을 좋아하시나요? 예 그거 무슨 그런 말씀도 하시나요? 너무 놀라서 화를 쫙 소리 지르는 거 진짜 웃기래요 뭐 그런 거를 뭐 그렇게 물어봅시다 범상 눈련네 진짜 자 오디오 네 아 액션 우리 포켓 마시고 이제 어떻게 할까? 민수야 우리 혀지 나 약간 사생같아 흐흐흐흐 제가 눈기가 많을게요 아야 너가 더 들어와 너가 더워 방금처럼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빨리 끝내려고 그대로 있어 이거 봐 나 이번에 여기에 좀 빠진 거예요 나의 조준역을 믿니? 알겠습니다 누나가 아니 저기 근데 그렇다 아구 됐니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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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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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지기 그러면은 저 지금 이것만 빼고 바로 짐채겨서 갈게요 네 끝났습니다 야 나물 정리하자 빨리 네 네 혜성언니 안녕 끝났습니다 저 헉 하하 하하 탑 탑 세 하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